안녕하세요. 저는 김꼬키 작가라고 합니다. 이번에 전시 기획은 별이 빛나는 숲입니다. 저의 작품에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아기자기하게 나오는데요. 여기 보시다시피 토끼가 달빛알에 추워지고 있습니다. 나라랜드를 보고 그 음악의 흰박치에서 달빛알에 추워있는 토끼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리고 뒷배경이 되는 것은 저희 꿀찌군의 명성도라는 바다의 섬을 보고 모티브를 삼아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. 작품 활동을 할 때 자연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가속들에 주는 에너지에 의해서 저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평소 북극곰의 이야기를 별이 내리는 밤 시리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에 별이 빛나는 숲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포도전을 준비해봤습니다. 별빛 우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콤보드에 작업을 하였습니다. 콤보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포도전을 준비했습니다. 제 그림은 행복 에너지 전달을 하는 그룹입니다.